아유 회장님, 곶감을 또 해가지고 또 누굴 주려고요. 귀한 손님들 오면 드려야지. 아유 우리 회장님 참 정도 많으셔. 나중에 또 손님 맞으려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줘야 돼. 맞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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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악, 뭐야. 아이고 제대했구먼, 제대했어. 아유, CF로 하죠. 아유, 군필돌 하죠. 아유, 정선이 군대 가서 나 만난 거 아뇨. 정신이 정신이. 정선이라고 부르시네요, 정신인데. 이현이 정선이 없어. 아이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회장님, 원래 여기 오면 여기 참 시끄럽게 온데 얘들은 그냥 짧게 굵게 온다. 연륜이 느껴져, 얘네는. 우리 K-밥에 우리 필돌은 처음이지요? 다 전원 군필돌이 됐죠? 우리 정신이 매기려고, 정신이 군대동기. 아, 맞어요, 군대도 맞어요. 그러니까 민혁이 살이 쭉 빠졌네. 그래요. 마음고생했나 봐. 아, 이제 활동해야죠. 그래, 뭐 마음고생을 했다고? 아니, 한 적 없어요. 얘기해봐, 우리끼리 이제 얘기해도 되잖아. 누나, 누군지 누나도 알아요. 내가 아는 애요? 누나도 알아요. 어제도 만났어요. 누구인지 알아요? 누구? 은희 누나. 성훈이야? 얘들 어제 봤는데, 여기 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 이거 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왜 했냐면은. 누가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멤버 중에. 우리 멤버 중에? 네. 생일이 다 지났는데요? 누구인데? 이 팀이 아닌 게 뭐야? 이 팀이 아닌 게 뭐야? 이 팀이 아닌 게 뭐야? 나는 정신이가 너무 웃겨. 왜요? 군대 가서 봤을 때, 기강이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어, 지금 봐봐. 성성하지 뭐. 도시상은 다 됐네. 아니, 그때. 도시상은. 여기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반갑습니다. 막 이러니까. 영정이가 거기 있으면 약간 대대장 같은 느낌 아니야? 거의 그런 수준이시죠. 그치, 그치. 대대장이라니, 연대장 정도였죠. 아, 연대장은 됐죠, 연대장은 됐죠. 아니, 그러면 이제 갓는 성매 이런 건 다 잊어버려겠다. 다 기억나죠? 네. 한번 해줘, 그러면. 해봐라. 3월 9, 3월에 끝난. 자, 3월 한번 해줘. 아니, 어떻게 되지? 기억해봐라.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자. 충성. 병장 이정실입니다. 모집을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잖아. 아니, 어떻게 하지? 광대는 기억이 안 나. 자, 민혁이 해봐, 민혁이. 아니, 기억이 안 나요. 3월이잖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충성. 전진이에요, 전진. 자, 정신. 자, 정신. 전진, 전진. 나 왜 예의를 부르라고 했는데. 아, 네. 정신으로 인사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경민혁 팀장. 눈 안 뜨라. 눈 떴습니다. 눈 떴나. 눈 떴습니다. 확실하게 뜬 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공대 슛이에요. 특공대 슛이에요. 나는 좀 발로. 특공. 특공. 경장 정영화. K-BOX 스타의 출연을 명 받았습니다. 예, 진공합니다. 특공. 아! 아, 회장님. 이 아들이 저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지. 그러니까요. 좀 특이하지? 난 제목을 알아. 그러니까 논트럭 쇼케이스는 할 수 없어. 제목이 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노래고 헤어진 사람과 과거에 있었던 그걸 추억하면서 현재도 기억을 하고 있고 미래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소름끼친데?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그 추억이 남아있다. 나에게. 그러면 우리가 밴드가 필요하니까 민혁이는 원래 드럼이니까 드럼하고. 드럼하고. 베이스니까 베이스를 치고. 우리도 뭐 하나씩 해줘. 오카리나 해주신다. 오카리나. 오카리나 해주신다. 멜로디언 해주신다. 멜로디언. 멜로디언 가능해. 오카리나. 오카리나. 저기 회장님. 오카리나 너무 긴데요? 오카리나. 오카리나. 오, 우리 회장님 오카리나 이만해. 아, 우리 회장님. 선배님 그거 옥수수 말고. 옥수수 말고. 옥수수 말고. 이게 어떻게 옥수수. 고구마였는데. 고구마였는데. 오카리나 악기를 몰랐어. 저기 용하야. 네. 위치를 정해줘. 드럼 가고. 베이스 가고. 베이스 가고. 그리고 선배님. 오카리나 어디로 가?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이? 네, 두 분 같이 이렇게. 오카리나. 멜로디언. 야 너. 기회를 꼽고 너. 여기 이렇게 반 자르려고 그러지. 너네끼리 나 하려고. 네, 네, 네. 제일 양옆으로 이렇게 딱 계시면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아, 뭐라도 해야지 그냥. 고구마 그만 드세요. 옥수수야. 아까 다 먹었잖아 고구마는. 고구마 한번. 나 암배 그만 비세요. 멜로디언이야. 암배 그만 비세요. 아, 이거 멜로디언. 멜로디언이래서 이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쟤떨이잖아요. 왜 이렇게 싫어.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와. 어떤 날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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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하는 거예요. 그게. 하다가. 우. 소리에 따라가. 어떤 아 우. 진정으로 그리워 조금 작게 할게 오카라 나 조금 낮출게요 오카라 뒤로 빠져 자 다시 갈게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워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 언젠가는 이러다가 말겠지 좀 올려줘요 잊혀지긴 하겠지 어떤 날은 다 무뎌지겠지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서 멜로디야 솔로! 오카라 나 솔로! 오카라 나 솔로! 오카라 나 솔로! 오카라 나 솔로! 가위가리! 아니 도망가 뭐야 아무튼 과거 현재 미래 너무 멋있다 노래가 하이라이트 부분은 들었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아니 여보세요? 각자 너무 하이라이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언젠가는 이러다가 말겠지 잊혀지긴 하겠지 어떤 날은 다 무뎌지겠지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네 이겁니다 두 번 너무 좋다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노래 대박 나 시기 노래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중목 토크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자 민혁이부터 갈까? 솔스 솔스 솔트 솔트 스테이크 맞아요 아니지 정확하게 그걸 해야지 비슷해요 거의 99% 맞췄어요 솔트 스테이크 다 왔는데 그 인물을 모르실 수도 있어 인물? 이 사람 아세요? 아 저기 최연석 그거 원조가 있어요 외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 솔리드? 솔리드 스테이크? 맞추기 좀 힘들다 많이 먹으면 어디가 부르죠? 솔트베 정답 이 원조 이 원조 스테이크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잠깐만 회장님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 고기는 기가 막히게 튀기는데 전에 통삼겹살이지 크리스피 크리스피 아 맞아 맞아 그것도 진짜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다 아셔 자 그냥 용하 보자 용하 트위치 치킨 정답 트와이스가 선전하는 치킨? 그것도 맛있긴 하겠다 먹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먹은 거야? 아니면 먹어보고 싶어요 치킨인데 좀 약간 어 트리플 트리플 오일에 튀긴 치킨 아 트리플은 트리플 소금에 찍어 먹는 치킨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트리플은 세 개 아니에요? 트리플 세 개 트러플인가? 맞아요 맞아요 트러플 오일에 튀긴 치킨 아 이런 치킨이 있어? 트러플 치킨이 있더라고요 아 트러플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니까 같이 먹으면 맛있어 회장님 트러플 오늘 갖고 왔어요? 어? 쉔플로 온다고 그래서 빼놓고 왔지 정신이 한 번 보자 스 김 스팸 김밥 아니오 틀렸습니다 스테이크와 김치 근데 무슨 김치? 깍두기 약간 디테일합니다 백김치 묵은지 씻은 김치 겉절이? 맞아요 맛김치처럼 완전 진한 김치에 엄청 맛있는 스테이크와 함께 최고지 최고지 젓갈이 정말 좀 찐하고 전라도식 그런 김치 있잖아요 아 완전 진한 김치 제대로 왔네 여기가 김치 맛집이요 저기 배추 탁 심겨 있는 거 있지? 다 유기동으로 그것보다 더 맛있는 종갓집이 있어 스테이크가 맞네 여기도 스테이크 있잖아 고기를 좋아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사실 식전 댄스 코너가 있었어 가자 여기 댄스 그룹이 아니니까 맞아 조금 바꿔가지고 근데 다들 제대했잖아 직전 체조 뭐 이런 게 있다던데? 도수체조라고 하죠 도수체조 도수체조?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오늘은 그걸로 가자 직전 댄스를 말고 아니 근데 여기 전역한 지 1년 딱 됐거든요 기억하는 게 좀 이상할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노래가 나오면 저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음악 한번 줘봐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아 진짜 기억이 됐어 야 태용아 잠깐만 처음 태용아 너도 해봐봐 근데 제 마토힘인데 지금 매니저 하고 있거든요 어머 대단하다 와 그럼 어떻게 정 떨어져서 안 할 텐데 어떻게 아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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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나 하나 둘 셋 해봐봐 해봐봐 태용아 Benipp 하나 둘 셋 저 cares Dong 셋 여름 일곱 기억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dur 어머 Spieler 어머 기억한다 멈추 엻 모금동 1 모금동 모금동 맞아? 잠깐만 영화야 이렇게 앞으로 남아서 야, 이거 약간 공인자사랑 비슷한데? 1, 2, 3, 4, 1. 1, 2, 3, 4, 1. 1, 2, 3, 4, 5, 6, 7, 8, 9, 9, 10. 요건 왜 이렇게 한 발 나갔니? 맞아, 맞아. 3, 4, 5, 6, 7. 기억난다. 기억만 나지? 기억난지?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등배운동, 등배운동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등배운동까지 해 다 기억해, 다 기억해 하나, 둘, 셋, 넷 셋, 넷 옆으로! 야, 병장들 병장, 병장 병장, 병장 하나, 둘, 셋 이병대 이병대는 이렇게 안 하지? 훈련병은? 자, 훈련병대, 훈련병대 훈련병대 병장들 병장은, 병장은, 병장은 병장 이걸 벗기잖아 난 한 번도 안 틀렸어 나 조금 틀렸는데 기억이 나더라 신기하다 나는 요가가 먼저 저녁을 했구나라는 게 계속 앞으로 계속 분명히 계속 나가 먹은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걸 통과를 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딱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 저 수호가 다 됐어요 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체력을 업 시킬 시간 전국 논드럼 체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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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